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핵심 토익을 강의하고 있는 전용석입니다. 여름에 유혹이 훨씬 많죠. 겨울보다. 그 유혹을 잘 이겨내고 여름 아주 보람차게 살았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각자의 수업에서 열심히 잘 살았죠. 시험이 이제 코앞에 닥쳤습니다. Just Around the Corner입니다. 이제 저의 뭔 뜻이냐? 코앞에 닥쳤다는 뜻이에요. 이제 약간의 시간이 남았을 뿐입니다.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저도 좋은 문제 애써서 만들었습니다. 시작할까요? 101번부터 볼까요? 여러분이 시험 직전에 이거 1초 만에 풀 수 있어. 이거 별거 아니야. 쉬 다음에 이지가 맞아 아가 맞아. 그런 문제 풀면 의미 없잖아요. 시험이 코앞인데. 여러분에게 점수를 확 올려줄 토익은 상대평가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101번에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틀리게끔 함정을 많이 파놨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뭘 많이 택했을 것 같냐면 제 생각에 이걸 택했을 것 같아요. Despite. 근데 Despite가 뭐예요? 사전에 Prep이라고 써있는 Preposition. 전치사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나 아인지가 와야 되는 거지. 전치사 뒤에 명사나 동명사 아인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절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거 1순위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이걸 한다고. 근데 만약에 이걸 써보세요. Substantially. 상당히 그럼 상당히 Not Required. 상당히 요구되지 않는. 그러면 여기 그 문장이 이어져요. 이. 그 뭐라고요? 라이프 제게. 그 물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그 그거 있잖아요. 안전. 그 뭐라고 하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 구명조끼. 오케이. 구명조끼. 라이프니까. 구명조끼가 반드시 착용이 돼야 합니다. 언제나. 이미 문장이 완벽하게 지나가고 있죠. 완벽하게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나 동사나 필요한 게 아닌데 그러면 여기를 써보면 상당히 요구되지 않는. 전혀 내용도 안 맞고 뒤에 이미 문장이 완벽한 상태에서 꾸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제 끼고. 그러면 사람들이 실력이 없을수록 잘 모르는 걸 찍어요. 아동아이즈. 아동아이즈는 우리 학원에서 배포한 단어장이 있습니다. 그 단어장에 보면 아동아이즈의 모든 쓰임새가 딱 정리돼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색하고 파란색 단어장 있죠. 그 단어장 그리고 그 단어장에 대한 설명을 각각의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아이즈도 단어장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제가 쓴 단어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동아이즈는 달리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달랐다면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건데 여기서 그 상황이 달랐다면 요구되지 않았다. 전혀 이상하다는 말이. 전혀 뒤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답이 D냐. 이걸 뭐라고 해요? though, 뭐 우리가 알고 있는 after, before, 이런 거 뭐라고 해요? 뭐 if, 이런 거 부사절이라고 하죠. 절이라는 건 뭐라고? 절은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절은. 언제 쓰는 거라고요? 절은 뒤에 주호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해요. 주호동사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부사절이라고 해요. 주호동사. 진짜 주호동사는 여기 있어요. life jacket should be worn. 구명조끼가 착용이 돼야 합니다. 이게 진짜 주호동사예요. 그러면 이 부사절, because, old, if, when, while, 이런 부사절에서 진짜 주호동사를 받는 it is, his, day, are를 뺄 수 있어요. 그게 부사절에서 시험에서 어렵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life jacket이 반드시 착용이 돼야 합니다. 언제나 이 배가 underway, 진행 중일 때, 배가 출발해서 움직일 때는 반드시 life jacket을 착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 life jacket을 착용해야 된다는 이리즈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리즈. 그래서 이리즈, 그것이 not required, 요구되는 건 아니지만 life jacket을 착용하는 거, 그것이 요구되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착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필수 요건으로 법에 걸리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고 계시라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우, 이 부사절에서 이리즈, his, day, are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리즈가 빠진 거, 그래서 이게 쓸 수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맞았어, 이거? 맞았으면 점수 많이 줄 겁니다. 자, 넘어가면. 자, 102번에 볼까요? 102번에 보니까 아, 이것도 어렵게 생겼어요, 그죠? 이거 잘 모르는 형태지. 이 so가 왜 답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so that can, so that may, so that will, 뭐뭐 할 수 있도록이라는 게 있어요. so that, 주어, can, may, will 써서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so that만 써서 그래서도 있어요. 이 so를 혼자 쓰면, 얘도 so that처럼 so를 혼자 쓰면 그래서가 있죠. 그런데 여기가 뒤에 동사 주어를 썼죠. 이렇게 동사 주어. 이 동사 주어를 쓰고 긍정을 맞장구 칠 수 있습니다. 부정을 맞장구 치는 게 있어요. 야, 줄리가 LA 안 간대. 어, 줄리 안 간대? 그럼 나도 안 가. 그걸 영어로 neither will I, neither am I, neither do I, neither did I. neither 알지? neither? 그래서 이렇게 neither 동사 주어를 쓰는 게 부정을 맞장구 치는 거예요. 긍정을 맞장구 치는 거예요. 야, 줄리 거기 갔는다? 어, 줄리 가? 그럼 나도 가야지. 그럼 그 so will I, so am I, so do I, so did I. 이렇게 쓰는 게 긍정을 맞장구 치는 겁니다. 이 so하고 neither 뒤에 동사 주어를 써야 이 동사가 did나 뭐 두 이런 것도 괜찮고 그 조동사, should, will 이런 거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neither so 뒤에 동사 주어를 쓰고 긍정이나 부정을 맞장구 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게 문법에도 나오고 팔도 true에도 나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잘 봐. R-Waves이, 이 R-Waves이의 Interim CEO, 그 중간 임시로 한 진짜 CEO가 아니고 이 중간에 잠깐 일하는 이 임시 CEO가, CEO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클 리빙슨이라는 이 사람이 이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quit, 그만뒀어요. Only this week, 이번 주 일찌감치니까 월요일이랑 화요일쯤, 주 초에 그만뒀어요. 이 사람이 그만뒀어요. So did the company's buy sprint. 이 회사의 북미 판매 책임자인, 부사장인 Ross Gbabowski. 야, 이런 이름 어렵다 하지? Grabowski네, Grabowski. 오케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썼어. 이 문제 제가 만들었으나 되게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발음하기 힘들다, 그지? 이 So 동사조를 써서 이 사람도 그만뒀다. 거기 최고, 잠시 떠맡았던 최고 경영자가 그만뒀어요, 이번 주 초에. 그리고 부사장도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게 So 동사조,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게 여러분, 그리고 Part 2에도 나와요, Part 2에. 야, 줄리가 LA 갔는데, 아, 그럼 나도 가, 이제 So will I, 이렇게, So will I, 이렇게. 야, 나 이번에 회의 참석 못했다. 아, 나도 못했어. Neither did I, neither am I, neither was I, 이렇게. 그 니더 동사조, Part 2에도 나오고, Part 1, Part 5, 6에 나옵니다. 좋은 문제, 점수를 확 올려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집중해서 잘 들어. 인터넷 강의라고 또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시험이 이제 코앞에, 여러분, 코앞.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 방 내내 열심히 살았잖아. 거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이제 목적지가 눈에 다가왔는데, 여기서 놀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103번, 딱 보면, 이거를 여러분이 내가 보기에 뭘 택했을 것이냐면, 아, Places 꾸미는 그레일리나 모어 그레일리. 야, 이거, 이게 동사야. 응? 얘네들이 이걸 동사로 물었구나. 이게 주어고. 내가 틀 줄 알았나 보지?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이, 이 동사 꾸미는 부사를 택했을 거라고. 여러분이 택했을 게 이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여기서 답은 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야, 그레이터는 비교급 아니냐? 그럼 비교급은 뭐, 뭐, 된이나 뭐, 이렇게, 줄리가 좀보다 더 똑똑하다. 이런 게 있어야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 비교 뭐 하는 대상이 어디가 있니? 라고 생각할 때 여기 있어요. Compare to. 얘가 지금 비교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Compare to. 이 자체가 문법 처음에 나와. 원래 Compare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Compare A with B, A to B. A랑 B를 비교하다 또는 뭐, 비유하다도 있어요. Compare A with B, A to B. Compare하고 위드는 토익에서 만나면 안 돼요. 사전을 찾으면 이게 자동사로 만날 수도 있다고 돼 있지만, 사전이 그렇게 돼 있지만, 토익에서는 지금 교육을 받은 비니스맨들이 쓰는 그 실용 영어를 맞다고 봐요. 너무 그 격이 없는 건 말고, 격을 갖춘 좋은 영어를 맞다고 본다고 해서 이 Compare는 토익에서 타동사로 써요. 지금 미국의 네이티브들이 그렇게 잘 쓰기 때문에 그 비니스 안에서. Compare A with B, A to B. A를 B와 비교하다, 비유하다. 비교하다든 비유하다든 얘는 목적으로 나와야 돼. 목적으로 없어지잖아. 이 목적으로 없어지는 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원래 B, 목적으로 사라지는 방법이 수동태야. Compare to with, 또는 B Compare to to 이렇게 써야 돼. 그런데 여기서 B를 빼버리고 Compare to, Compare to with 이 자체가 시험에 물어요. 답으로. 그래서 뭐뭐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 그래서 경쟁 회사들과 비교하면 Grolex Incorporated, 이 회사가 Places, Greater Emphasis, 더 큰 강조를 둡니다. 뭐의 전략과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 여기에 더 강조를 둔다.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면 더 큰 강조를 둔다. 더 크게 강조한다. 그래서 여긴 Emphasis라는 명사,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중에, 어, 야, 부사는 안 되냐? 부사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BPP, 수동태 사회 끼는 부사가 1순위야. 동사 목적으로 부사 2순위, 3순위가 동사백 부사예요. 그, 우리의 수업을 들은, 핵심 토익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이 얘기 한 달이면 100만 원을 합니다. 수도 없이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부사는 여기 앞에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사 쓰고 싶다면. 오케이. 자, 넘어가면 104번에. 지금까지 많이 맞췄어요, 여러분. 104번에 답이 D인데. 전멸이 지금까지. 뚜두두두둑 이렇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은 그거는 기초 단계에서 하는 거고 지금 시험이 코앞에 있는 거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런 문제를 풀면 의미가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 Part 5, 6에서 원하는 실력이 100이면 여러분은 200 정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00 정도를 갖추고 있어야 네이티브보다도 훨씬 더 빨리 푸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티브도 이거 200문제 못 풀어요. 네이티브 시험 봐봤자 900 넘으면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900도 못 넘는다고. 200문제도 못 풀고. 네이티브도 못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이티브도 못하는 걸. 그래서 지금까지 보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많이 틀리겠지만 이게 점수를 많이 주고 토익은 상대평가니까 다른 데서 몇 개 틀려도 이걸 맞추면 점수를 확 올릴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쉬운 문제로 계속 워밍업 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이 고급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아주 높은 실력을 가지고 세문을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지금 이런 걸 보고 이런 거에 연습을 하고서 시험장에 가면 훨씬 쉽고 여러분이 그 세븐에서 아주 속도를 많이 내고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수업을 듣다가 듣다가 시험장에 갔더니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몇 킬로짜리 차고 달리다가 그걸 뛰고 그 달리는 거하고 똑같았다고 느낌이. 그래서 아주 날아다녔다고 시험을 풀면서. 그래서 그 사람 그 처음으로 자기 우리 수업 듣고 처음으로 엘씨 만점 맞았습니다. 우리 수업 듣고 엘씨 만점 맞는 사람 수두룩해요 여러분. 그 전체 990만점 맞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엘씨 만점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도 평생 처음 엘씨 만점 맞았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보는 건 좀 더 그 난이도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겠지만 대신 일요일에 시험장에 가면 훨씬 더 스피드를 올려서 팍팍팍 해서 200번까지 풀고 아 이번에 잘 살았어. 내가 한국외고학원 다 얘기를 잘했어. 라고 그 생각하게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뭘 제일 많이 택했을 것 같냐면 제 생각이 예요. 그치? 그치? 가슴이 철렁하고 오우 막 미소가 지어지죠.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비한지. 그치?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이 그래왔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우리말로는 비가 더 좋아요. 해설을 해볼게요. 그 이 단체나 회사의 재정 상태가 최근에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스타 디멘션 이 회사의 시설과 운영의 마니터링 주시, 감시, 살펴보 이것이 필요할 겁니다.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거 주시하는 것은 필요할 겁니다. 내용이 딱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거지. 그치? 근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잘 아까도 얘기했죠. 부사, 부사절 사전에 에이드라고 써있는 거 부사야? 부사, 부사절 그런거 다 빼도 돼요. 부사절은. 그러면 여러분은 우선 여기를 뺐어야 돼. 이만큼을. 올드부터 컴마까지 뺐어야 된다고. 부사절을 빼고 어떻게 문장을 벗으러 시작할 수 있습니까? 부사절 다 빼버려. 그러나 맨천부터 어떻게 그렇게 시작해? 그러나 이렇게.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답으로 해요. 그럼 쓰루는? 쓰루는 뭐뭐를 통해서야? 그러면 마니터링을 통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 문장이 주어가 없는 거야. 필요할 겁니다. 마니터링을 통해서 그럼 엘로콘트는 아주 능변의 말을 굉장히 잘하는 엘로콘트예요. 그러면 말 잘하는 능변의 마니터링이 필요할 겁니다. 이상하잖아 이거. 그러면 클로스 클로스 가까운 클로스 더 가까운 더 면밀한 이 회사의 시설과 운영의 감시 감독 살펴봄 이것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더 면밀한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히. 이게 좋죠. 좋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실제 시험에 나왔던 유형을 제가 일일이 하나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바꾼 거예요. 외국인 한 명도 시키지 않았고 제가 만든 100% 만든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문제 여러분. 어중에 짝퉁 인터넷에 돌아다니거나 시중 서점에서 살 수 있는 토익의 유형 등으로는 외국인이 만든 문제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오케이. 신뢰가 안 가? 저게 진짜 좋은 문제냐?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야. 저는 우리 집 토익만 하고 있습니다. 토익만. 토익만 죽어라고 했고 토익만 연구해 온 거야. 집에 온 벽에 토익책밖에 없어요. 제 방에 모든 게 다 토익이야. 토익. 토익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믿어도 돼요 여러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까요? 어슈어를 보는 순간 기존의 분들 뭘 생각이 나야 되냐면 어슈어는 어슈어 A 오브 B A 대절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이 그 어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슈어가 확실하니까 어슈도 뭐 확실하단가 이렇게 하고 끝나요. 맞아요. 이게 확실하다 보장하다 비슷해. 근데 이 어슈어는 반드시 뒤에 사람이나 단체가 먼저 와야 돼요. 이 A 오브 B 할 때 그게 사람이나 단체야. 사람이나 단체가 오고 오브 B 쓰든가 오브 됐을 써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야 그럼 여기 어슈어 됐 이상한 거 아뇨. 응? 어슈어 하고 사람 와야 된다며 됐이 어떻게 온 거야 여기.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치? 어슈어 뒤에 사람이 있었어야 돼. 목적어가. 그치? 사람이나 단체 언제나 사람이 올 수 있으면 단체도 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 LG전자 올 수 있어. 근데 이 목적어가 없어졌어요. 목적어가 원래 있어야 될 목적어가 없어지는 방법이 뭐야? 수동태예요. 수동태. Be assured. 이렇게 되면 수동태가 됩니다. 그럼 원래 있었던 목적어가 수동태가 되면 어디로 가? 주어로. 명령이 주어 유지. You go home. 너 집에 가. You come here. 너 일로 와. 이렇게 내 말을 듣는 2인칭에게 하던 명령을 유를 빼버리고 우리가 Go home. Come here. 이렇게 한다고. 그게 시험에 나와. 그 최소 단위 동사원이 와야 돼? 근데 토익에서 보통 동사원 정도 쓰지만 정중하게 Please 와 잘 쓰여. Please go home. 부디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Please be assured 가 된 거야. 그럼 주어는 You였단 말이에요. 원래 명령이. 원래 이 assured에 You가 있었던 거야. assure you. 여러분에게 내가 보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했다가 수동태가 되니까 없어진 거야. 수동태가 되면 목적 없어지니까. 그래서 Be assured that 하면 대디아를 여러분은 확실히 알고 계세요. 대디아를 여러분에게 보장해 드립니다. 뭐 우리가 아주 건전한 재정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 우리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체 중 단 하나도 직접적으로 어떤 손실이 있었을 거야. 그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여기도 지금 아주 시험에서 나오는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실제 시험의 문제가 포인트가 하나라면 우리 문제에는 세 개, 네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만든 거야. 내가 막 이렇게 머리에 스팀을 뿜으면서 그래서 이 사운드가 소리 말고 그 건전한이라는 뜻을 시험에 나와. 이번 주 일요일날 나오면 맞춰야 된다 그거. 사운드 건전한. 그래서 사운드 NESS N-E-S-S 붙이면 그 건전한 상태. 그래서 뭐 Financial Soundness 이렇게도 잘 써요. 그래서 여기는 건전한 재정적인 상태에서 효용사가 두 개 온 거고 그다음에 None of 나는 오브랑 잘 써요. 단 한 명도 아니다. 단 하나도 아니다. 여기도 기업체 중 단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는 오브랑 잘 쓴다. 그런 것도 기억하고 그다음에 어펙티드 영향을 받다. 이 어펙티드 영향을 주다는 타동사형. 목적이 있어야 된다. 없으니까 수동태. 오케이. 조금 시간적 그 제약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면 그 영상 강의를 다시 돌려서 봐. 그래도 봐도 봐도 모르겠다. 도대체 저게 뭔 말일까? 미스테리하다. 그럼 와. 학원으로 와. 학원으로 오면 같은 얘기를 천만 번 하면서 그 연구 땡치를 유글래나 아마 봐도 토익을 이해하기만 안 됩니다. 오케이. 꼭 와. 이해가 안 가면 자 106번에 보면 단어가 있는데 이 포미더블 뭐예요? 원래 가공할 만한 무서운 대단한 굉장한 그럼 여기 챌린지는 뭐야? 챌린지는 토익을 모르는 사람은 도전이야 그냥. 야 저 도전이지 뭐. 근데 챌린지에 난제 어려운 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머징 뭐 우리 신흥국가 뭐 신흥공업국 할 때 이머징 이런 거 하잖아. 신흥 뭐 신흥시장 그리고 또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요. 이머징 새롭게 나타나는 임팩트 전염성병 그러니까 전염병 새로 등장하는 전염병 이런 것들이 프리젠트 주다 수여하다 제시하다 나타내다 얘네들이 아주 대단한 매우 어려운 챌린지 난제 어려운 일을 그 이 네이티브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 알지? 그것처럼 네이티브는 자생하는 토착하는 그래서 스피시 그 스피시즈가 종이잖아. 여기 자생하는 종 그 식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의 보존에 굉장히 어려운 그 난제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아와 무슨 그 솔립 혹파리병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이 자생 풍종들이 막 죽어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챌린지가 난제고 포미더블 무서운 아주 대단한 굉장한 아주 그래서 포미더블 챌린지가 너무너무너무 힘든 일 너무너무 큰 부담 이런 걸 제시한다. 좋아요. 너무 좋지. 오케이. 마음속 너나 좋겠지. 그런 거 아니지. 이런 고급 문제를 보고 점수가 팍 오르기를 자 여기 보면 어크로스가 답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어크로스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그 크로스 그 단어장 학원에서 나온 단어장이 있어 거기에서도 어크로스의 쓰임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것도 꼭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학원에서 큰 맘 먹고 아주 배포 크게 여러분의 서비스로 영상 강의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장까지 주는 이런 학원이 어디 있어 가봐봐 종로나 강남에 이런 고급 자료를 무료로 다 배포하는 데가 있나 그래서 그 단어장에도 이 어크로스의 쓰임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보시고 이거하고 아파짓하고 그거 구별하는 게 나와 있어 그거 보시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크로스는 원래 크로스가 십자가란 말이야 십자가 그래서 어크로스는 그 십자가처럼 교차할 때 강이 하나가 흘러가요 그걸 어크로스 가로지르는 다리 강이 그 가는데 그 다리 하나가 이게 어크로스 리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도로를 건너가 어크로스 스트리트 이렇게 그 뜻은 다 알아 애들도 안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도 근데 이 어크로스가 이 유럽에 쓰여서 유럽 전체라는 뜻이 있어요 유럽 전체에 음 그래서 여기 뭐 연주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명성 있는 그 장소들에서 유럽 전역에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 유럽은 넓은 장소니까 뭐 써야 돼? 인 써야 돼요 인 없어 이 서러울은 철저하네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 토익을 하는 사람들이 실력도 없고 시력도 안 좋아요 이렇게 눈도 또 잘 안 보여 이렇게 침침하고 그치? 그래서 이걸 또 뭐랑 헷갈리냐면 얘랑 헷갈려요 스루아웃 이게 답이 스루아웃이었으면 이게 답이었지 시험에 이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함부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스루아웃은 써도 돼 스루아웃 유럽 유럽 전 지역에 그리고 스루아웃도 써머드 시험에 나왔다고 했지 여름 전체에 여름 내내 근데 얘는 서러우잖아 그치? 서러우 TH는 혀를 물듯이 혀를 깨물듯이 서러우 이렇게 너무 세게 깨물면 자결하게 된단다 자결 그래서 이 서러우 얘는 철저하니까 이거하고 착시현상을 이렇게 시험에 함정으로 나왔고 그걸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정이야 그래서 업크로스를 써야 유럽 전체에 전역에 좋아요 여러분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뭐 업크로스 더 네이션 이 나라 전 지역에 이런 것도 시험에 있었고 업크로스 시티 이 도시 전 지역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면 108번에 rigidly 야 이 rigidly는 뭐냐 이게 또 rigidly는 그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엄격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분이 뭐뭐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주 엄격히 모든 예방 조치들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엄격히 따르다가 좋잖아 서피셜 충분히 따르다가 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우리말로는 되겠지만 지금 환자잖아 환자들은 이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큰 병이 오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충분히 따르다가 아니고 엄격히 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음 엄격히 식욕법 같은 건 따르고 그렇게 해야 그 건강이 유지될 거 아니야 음 건강이 있어야 모두 꿈도 꾸고 뭐도 하지 그치 프리즈머블리 추정컨대 인터미널리 인터미널리 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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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음 발음이 교정이 안 되니까 엘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브리튼 멜하탄 이렇게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티랑 엔이 같겠으면 브리튼 맨헤허 인터미널리 이렇게 간헐적으로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발음이 교정이 다 엘씨가 돼요 여러분 그건 이제 뭐 나중에 엘씨 할 때 하고 자 리즐리 이게 엄격해요 그래서 엄격히 예방 조치를 따라야 한다가 좋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9번 알잖아요 자 100번 해보니까 이멘스가 답이에요 컬렉션은 모음이지 수집 모음 이멘스는 아주 그 광대한 이렇게 굉장히 그 큰 그래서 아주 상품의 질문 상품에 대한 질문 대답이 이멘스 컬렉션 아주 광대한 많은 컬렉션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데서 그 묻고 질문한 게 한 7개가 다른 가게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떠 있어 얘는 한 2만개가 뜬 거야 묶고 질문한 게 그러니까 그만큼 활성화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품의 질문 대답한 그 모음을 확대하다 그래서 이멘스 컬렉션 아주 광대한 모음 좋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0번에 110번에 보니까 오버가 답인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프라이어리티 이 프라이어가 뭐에서 온 거예요 원래 프라이어는 그 형용사로 또 프라이어 미팅하면 사전의 이전의지 그치 사전 회의 이렇게 돼 프라이어 미팅 사전 회의 이때는 사전이란 효용사야 근데 얘를 이렇게 쓰면 프라이어 투 더 미팅 이렇게 쓰면 회의 전에가 되는 거지 회의 전에 그래서 회의 전에 그래서 이건 전치사가 돼요 그거의 명사는 프라이어리티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뭐뭐 하게 되는 그래서 프라이어리티는 우선 우선권 우선임 그게 프라이어리티 그래서 Take priority 우선권을 갖는다 우선 된다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과 환경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게 우선 돼야 합니다 뭐보다 이 오버가 뭐뭐를 넘어서니까 드라이빙 다운 드라이빙 다운 프라이스 가격을 낮추는 것 이 아인즈 아인즈 토익에서 두 가지야 뭐뭐 하느니 있어요 A singing bird 노래하는 새 걔는 뭐뭐 하느냐 근데 아인즈 뭐뭐하느 것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빙 다운 가격을 낮추는 것 보다 이것 보다 우선 돼야 된다 그래서 오버가 몸을 넘어서잖아 우리 그런 거 알잖아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Over the rainbow 저 레인보우 넘어서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는 것 보다 넘어서 이게 우선 돼야 된다니까 이걸 먼저 꼭 우선하자는 얘기예요 좋은 표현 여러분 프라이어리티가 우선 우선권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오버 뭐뭐보다 더 우선 된다 그래서 take priority over 이렇게까지 알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우리 학원에 와서 그 여름에 기초반 이제 들었던 분들도 실력이 많이 좋아졌을 거고 요 정도 알고 가시면 그 기초반 분들도 시험장에서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훨씬 더 오케이 자 111번에 음 여기 보니까 LY 다 붙어서 이제 부사 여기 이제 스테이트 진술하다 말하다라 그 원래 뜻이 그래 진술하다 말하다 근데 워런티 보증서가 진술하다 말하다니까 우리가 의역하면 보증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그럼 보증서는 뭐야 그 이 제품 품질 보증한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보증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스플릿 이 스플릿 명백한 명백히 이 스플릿 시험에 저번에 나왔다가 또 나온 거야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시험을 보고서 그 기출 유형을 정리했으면 가장 최근에 유형이 제일 중요해요 10년 전에 무슨 토익에 아 토익에 뭐가 나왔다 그런 거 별로 중요치 않아 지금 최근 경력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이 스플릿 시에 한번 나왔을 때 그걸 정리해놨으면 이번에 맞출 수 있는 거잖아 명백히 분명히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서에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은 단어 하나를 그 묻자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두세 단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왜 얘가 여기에 써야 되는지 보증서니까 거의 명백히 나와 있어야 되죠 뭐 1년 동안은 뭐 무상 수리 해주고요 1년 넘어가면 유상이고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야지 그치? 오케이 자 넘어가면 이번에 멀티큘러슬리 발음 자처도 안 되죠 멀티큘러슬리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 우리나라 사전에는 아주 쪼잔하게 이렇게 소심하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아주 세심하게야 그래서 그 플랜 계획을 세우는 거야 each and every detail 각각의 세부사항과 모든 세부사항을 계획을 세우는 거야 세부사항을 아주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야 좋잖아 멀티큘러슬리 멀티큘러슬리 이렇게 멀티큘러슬리 이렇게 오케이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마음속에 야 도대체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언제 나오니 지금 다 틀렸다 야 열두 문제 좌절하다 좌절 내일 처음 보러 가지 말까 슬프지 그치 자 113번에 자 보니까 여기 legal dispute이 있어요 법적인 분쟁 불화 그러면 분쟁 불화를 어떻게 하다 settle 해결하다 좋네 분쟁 불화를 해결하다 이건 딱 좋잖아 그치 그래서 settle 오케이 넘어가면 이건 맞췄지 그치 114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풀 수 있는 게 좀 나왔어요 드러메리컬리 드러메리컬리는 수업시간에 많이 해 이거 드라마처럼 현실이 아닌 것처럼 확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급격히 좋아지거나 급격히 뭐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긍정적인 데 잘 써요 이렇게 그래서 급격히 증가했어요 뭐가 온라인 트래픽 트래픽이 교통 말고 저거 있잖아 이렇게 온라인에 접속 횟수 이런 것도 트래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게에 온라인 접속 건수 이런 게 굉장히 확 올라갔어요 드러메리컬리 확 올라갔어 뭐 한 후에 새로운 향수의 런치 출시 후에 런치 원래 배 만들어서 물에 띄우는 걸 런치고 그 다음에 새로 사업 시작하는 거 미사일 쏘는 거 다 런치에 발사 시작 새로운 상품의 출시 이런 거 그래서 가장 새로운 향수의 출시 후에 좋네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115번에 보니까 아 희망한다 얘네들이 뭘 희망한대요 뭐 예전의 자리 그 국내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예전의 자리를 어떻게 한다고 해야 되겠어요 regain 되찾다 되찾다 그 예전의 자리를 되찾고 싶다 이렇게 에이 오케이 그죠 모든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는 거야 아쉬워지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 지나간 포멀 옛날에 잘 들찾고 싶은 거야 모든 지나간 것은 그리워진다 그건 어디 있었던 말이냐면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할 때 저는 물론 그땐 국민학교였고 그때 제가 좋아했던 저랑 사귀었던 그 여학생이 코팅을 해서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모든 지나간 것은 그리워 만진다 이렇게 그 사람이 너무 그때 괜찮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8년 전에 8년 전에 그 무슨 사이트 있잖아 이렇게 동창생 찾는 사이트 그래서 들어가 봤어 들어가 봤는데 이 사람이 자기 결혼 사진을 올린 거야 결혼을 했더라고 근데 너무 얼굴이 이상하고 내가 느끼게 어우 저 너무 못생겨 어우 저런 재수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얼굴로 변해버린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차라리 추억은 그냥 추억으로 묻어둘 걸 이랬던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찾지 마 그 가슴 아프단다 그냥 추억은 그냥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야 되는데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면 지루할까봐 그래 여러분 지루할까봐 또 그 컴퓨터 케어로코 또 문자 보내고 막 놀고 있지 집중 집중 오케이 자 116번에 보니까 prices가 있어 prices 가격 어울리는 말 reasonable reasonable 합리적인 저렴함 괜찮은 가격 이거랑 유사한 게 뭐야 그 C번 함정이야 여러분 여러분 함정에 빠지라고 바쁘면 실제 시험에서 속도에 여러분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 part 5, 6에서 어형 문제를 4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1, 2초에 못 풀면 그러면 속도에 밀려서 당연히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고 함정에 빠질 거야 이거 원래 뭐로 바꿔야 돼? affordable affordable 이렇게 쓰면 이것도 쉽게 줄 수 있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저렴함 그래서 저렴한 이런 비싼 의미를 갖게 돼 함정이야 그거 자 넘어가면 afforded니까 이게 함정이지 오케이 넘어가면 117번에 딱 보는 순간 어형 문제네 이 어형 문제가 시험에서 40% 이상이야 여기서 시간을 줄이는 거야 딱 보니까 customers 사람을 꾸미래 그리고 인이 있어 사람 감정과 관련된 말 슬프다 화나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감정과 관련된 건 사람의 꼭 pp 쓴다 pp 여기서 interested excited delighted 이렇게 원래는 customers are interested in이죠 근데 그 밑에 쪽에 가면 동사가 있을 거야 어디 씁니까? 아 여기 있네요 support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 얘네가 이걸 지지하다 후원하다 그러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를 못 쓴 거야 원래 아 이 interested 써야 된대 그래서 interested in만 쓴 거야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 그래서 감정 슬프다 화나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그건 꼭 사람의 pp 쓴다 꼭 기억해서 맞추시고 넘어가면 자 118번에 보니까 have a one 이거 현장 완료라는 거 들어봤지 그치? 과거도 지금까지 뭐 뭐 해왔다 이거를 푸는 힌트 어디 있어요? over the past decade 원래 past, last 는 과거랑 써야 돼요 past, last 는 근데 past, last 는 그 숫자가 있고 지난 3년간 지난 100년간 이 past, last 숫자가 있으면 그건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얘기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니까 그건 현장 완료로 써야 돼요 현장 완료라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잖아 그래서 over the past 이렇게 그래서 기초포인트 16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저희 수업을 들으신 분은 다른 수업을 들으시면 다른 선생님들의 교재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다 너무너무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쓴 교재도 다 있을 거고 수업처럼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고 in over for the past, last 숫자 이 decade가 10년이니까 이건 현재 완료였어요 지난 10년간 현재 완료 잘 나와요 여러분 현재 완료하고 since, 과거명사, 주어, 과거동사, ing 그것도 나오지지 since, 과거명사, 주어, 과거동사, ing 절대 since, 3의 과거동사만 있으면 안 돼요 주어, 과거동사 그리고 뭐 for 숫자에서 for 5 years 이렇게 해도 되지 오케이 자 넘어가면 119번에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드디어 이제 맞추는 문제 나왔습니다 오 이거 나 맞춘 거 같아 strongly가 이걸 꾸미죠 agree with, 동의하다 disagree with, 동의하지 않다 아 나는 그거 전혀 네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야 이 동사 앞에 꾸미는 부사 이게 3순위예요 BPP, 수동태 알지? BPP 사회기론 부사 1순위 동사 목적 부사 2순위 동사 앞에 부사 3순위 이게 3순위 세 번째로 잘 나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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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120번에 그 옆에 보니까 블랭크 옆에 is obligated to가 있어요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뜻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뭐뭐할 의무가 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대답을 하고 있어 지금 한 20만 명이 대답을 우레와 같이 뭐뭐할 의무가 있다 야 이렇게 소리질러지 그치? 여기까지 들린다 니네 소리지는 게 자 이 B. 아블러게리 2 자체가 처음에도 나왔어요 뭐뭐할 의무가 있다 근데 의무가 있는 거니까 원래 컨트랙트가 계약이지 contractually 계약상 뭐뭐할 의무가 있다 소명을 하고 이렇게 딱 도장을 찍고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진 거야 그럼 계약상은 반드시 뭐뭐해야 되는 거야 그 사회에 나와서 그치? 계약을 맺었으면 그건 반드시 의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블르게리트와 컨트렉츄얼리가 어울립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121번에 데몬스트레이트 데몬스트레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위하다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토익에서 안 써요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는 그래서 토익에서 쓰는 건 뒤에 명사 대시 와요 바로 뒤에 명사 대시 오고 증명하다 입증하다 시연하다 그럼 여기는 그 향상된 상품의 능력을 시연하다 좋잖아 증명하다도 좋고 시연하다 이거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보여주는 거 좋지 그치? 이 좋은 문장을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 저도 가슴 아파요 근데 그 이 시간에 이제 제약이 있으니까 요것만 하고 나머지 사전 같은 거 찾아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2번에 음 딱 보니까 디클라인이 보이네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증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increase, decrease 그렇게 대표적이죠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말은 전살보동 두 개를 잘 써요 인은 뭐뭐에서 바이는 뭐뭐만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세일즈 판매액에서의 하락이겠지 바이를 쓰려면 바이 20만원 바이 30%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인이 좋아요 인 판매에서의 하락 좋아요 오케이 자 123번에 딱 보는 순간 트랜스퍼가 타사사사사 눈에 들어옵니다 이러고 아 너무 흥분했다 막 침이 날아다닌다 트랜스퍼가 전근이든 전근시키다든 뭘 자료로 옮기는 거든 걔는 투랑 잘 써요 투랑 그래서 투더 휴스턴 브랜치 휴스턴 지점으로 예 열로 전근을 가는 거야 그래서 투뒤에는 동사원인이 대부분이야 90% 투고 투 헤브 이렇게 근데 투리 명사가 오면 그게 도달점을 나타내요 고투스쿨 고투 LA LA에 가다 이렇게 그래서 투리 명사 왔을 때 제일 흔한 게 도달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 전근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부딪히는 아니 부딪히는 거야 여기 도달하는 거지 지점에 그래서 투 좋아요 오케이 자 114번에 여기 딱 보니까 여기 3일짜리 전시회 인터넷 이게 뒤에서 꾸며 제목이 붙어있는 뭐라고 뉴스타츠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전시회 이 뉴스타츠를 보고 야 이게 뉴스타츠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게 복수동사가 와야 되나 이렇게 해서 헤브 쓴 사람 바보야 바보 지금 이게 주어잖아 만약에 이게 주어라고 하더라도 뉴스타츠가 주어라고 하더라도 대문자로 쓴 건 단수 취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뉴스타츠 이게 그 정해진 고위 명사야 어떤 모임이나 그 프로그램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절대 헤브가 오면 안 돼 그러면 B3 중에 홀드는 뒤에 목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홀드 얘가 헤드 빈 홀딩이 됐든 헤드 홀드가 됐든 뒤에 목조가 있어야 돼요 목조가 홀드 개최하다라는 뜻일 때 그러면 여기는 안 되잖아 목조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거를 좀 그 쓰게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즈아인제 진행형은 뭐만한 중이다 비헤드는 뭐야 수동태 열리다 이즈아인제 진행형은 뭐만한 중이다 와 비헤드는 열리다 열리다라는 열려지다라는 수동태와 뭐만한 중이다를 섞어서 열려지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게 개최되고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래서 이 전시회가 자기를 개최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수동태인 BPP가 필요해요 BPP 수동태 그리고 지금 이 전시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진행형인 이즈아인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행형 이즈아인제와 그 다음에 BPP 이걸 섞어서 이렇게 쓴 거야 이게 Part1에도 나와요 Part1에도 Part1에도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Part1에도 나와 Part1에서도 빙이 답으로 되려면 며칠 전에 시험에서 Part1에서도 답이 되려면 반드시 수동의 동작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 만약에 누가 이 책상을 닫고 있었어 이렇게 클리닝하고 있었어 옛날에는 A man is cleaning the desk 이렇게 나왔어 어떤 사람이 책상을 닫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나오냐면 The desk is being cleaned The desk is being cleaned Desk가 깨끗이 데워지고 있습니다 이즈아인제와 Bcleaned을 섞은 거야 이 B이 들어갈 땐 꼭 수동의 동작이 일어날 때만 쓰는 거야 여기도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D를 쓰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 125번에 125번에 보니까 여기 Low Coast 그 돈과 관련된 말 Cost Price Rate Discount 이런 거가 가장 잘 쓰는 기본이 At입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에 오케이 16번에 이게 왜 So가 답일까 저기 보면 뒤에 Can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So that이죠 So that can So that 주어 Can 이렇게 So that can 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도록 So that can 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 이걸 빼도 돼요 그리고 시험에 여기다 Can의 과거 Could를 썼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 Can 말고 뭐 써도 돼 So that can So that may So that will 이렇게 So that can 바로 만들어도 된다고 Might나 우드 이렇게 써도 돼요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자 117번에 보니까 어 여기 뭐 이상한 거 쭉 있는데 뭐가 답일까 당연히 이렇게 얘가 답인데 왜 답일까 음 주어 동사가 이미 완벽하게 있죠 이 잡지가 has been 뭐 뭐 뭐 했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완벽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 콤마 쓰고 아인지 쓰는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학원에서 나간 단어장이 있습니다 단어장에 이걸 분사 구문 주어 동사 콤마인지 뭐 뭐 하면서 이미 문장이 완벽하게 있는데 여기다 동사 안 되지 이게 만약에 답이라봐 이게 답이면 빼봐 빼버리면 문장 완벽하게 있고 얘가 또 붕 뜨는 거야 유용한 정보 어쩌고 저쩌고 붕 뜬다고 문장 완벽한 상태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럼 얘는 프로바이드댓은 뭐야 프로바이드댓은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만약 뭐 뭐 라면이지 if의 뜻이에요 그죠 프로바이디드 that 프로바이딩 that 또는 that이 없어도 돼 프로바이디드나 프로바이딩 나오고 주어 동사 쓰면 만약 뭐 뭐 주어 동사를 쭉 쓰고 뒤에 콤마 아인즈를 써서 상황에 따라서 다 해석돼요 뭐 뭐하기 때문에 뭐 뭐 하자 뭐 뭐 했을 때 등등 근데 제일 잘 나오는 게 뭐 뭐 하면서요 그래서 이 잡지가 아주 그 선두적인 리딩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지 선두적인 잘 나가는 관광 출간물 간행물이면 그러니까 잡지입니다 지난 20년간 여기도 아까 봤잖아 이거 앞에 답이 뒤에 가면 나와요 실제 시험이 이래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20년간 아주 선두적인 잡지였어요 콤마 아인즈 뭐 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그 이 도시 밖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면서 뭐 뭐 하면서 너무 좋아 문제 너무 좋은 거 이거 정말 좋은 거 오케이 그리고 기존의 분들은 프로바이드 이거 했었죠 그지 프로바이드 A with B 프로바이드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가 뒤집으면 프로바이드 B to A 비포 A 오케이 자 넘어가면 너무너무 좋은 문제 드립니다 힘내고 자 128번에 여기 보니까 광범위한 훈련이 있어요 훈련 광범위한 먼저 폭넓은 훈련 훈련과 어울리는 말 언더고 언더고와 격다 그래서 아주 광범위한 훈련을 격다 그러니까 훈련 과정을 거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더고 그 피피 언더건 오케이 너무 가면 119번에 여기 여러분 뭐 찍었을 것 같냐면 예 했을 것 같아요 플랜 그지 야 플랜 좋은데 아주 신중한 계획 좋은데 플래너는 우리가 토요일에서 누누이 얘기하지 사람에는 어나 더나 소유격이 없으면 어나 더나 소유격 또는 S가 붙어져요 보이 앞에 어보이 너보이 히즈보이 또는 보이지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게 없다면 틀리게 되는 거야 이거 플래너 계획자 계획 세운 사람 사람인데 원해서 없잖아 그럼 틀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플래너 하잖아 야 그럼 플래너 왜 안 되지 플랜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본 수도 없는 그 예문에 플랜에는 어나 붙었어요 반드시 어나 붙어야 돼요 없잖아 플래닝 얘는 안 붙어도 돼요 기획 계획 조심스러운 기획 계획을 요구한다 얘는 안 붙어도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130번에 인바이트 인바이트는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 목적어 명사가 와있어야 돼 I invite to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I invite John John을 초대합니다 목적어 있어야 돼 목적어 없어졌어 인바이트도 목적어 있어야 된다고 없잖아 목적어 없어지는 방법이 뭐라고 BPP 수동태 BPP 수동태 통해서 두 가지의 잘 나와요 비동사 PP를 쓰는 건 수동태라고 해 이렇게 워즈 인바이트 이렇게 쓰는 건 수동태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잘 나와 첫째 언제 사물일 때 인간이 아닐 때 인간이 주어가 아니고 사물일 때 수동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 없어졌을 때 여기처럼 목적어 있어야 돼 목적어 없어졌어 그럼 수동태 그럼 여러분이 야 여기 수동태가 요것도 수동태 아니냐 요거 요기 요기 비 인바이트드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인데 헤드 PP 실력이 없을수록 복잡한 걸 좋아해요 우드 헤브 PP 헤드 PP 이런 걸 좋아한다 이 헤드 PP를 답으로 나오려면 과거가 있어야 돼요 과거보다 더 전의 헤드 PP예요 없어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예 오케이 131번에 무식하게 푸는 방법 시험이 코앞이니까 무식하게 푸는 방법 올드하고 디스파이트 이게 두 개의 뜻이 똑같아요 근데 올드는 뒤에 주어동사가 와요 디스파이트는 뒤에 명산 아인지가 와요 왜? 얘는 그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접속사 얘는 전치사예요 두 개의 뜻이 똑같고 하나는 주어동사가 오는 부사절이고 하나는 명산 아인지가 오는 전치사야 이러면 두 개의 뜻이 똑같고 하나는 주어동사가 오고 하나는 명사고 오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물론 여러분이 다 따지고 읽어보고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시간이 없고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컴마전 언제나 문장 맨 앞에 뭘 물으면 컴마전이 기준이야 컴마전까지 그 저거 단어만 많다 뿐이지 저거 없잖아 주어 없잖아 그러니까 디스파이트 디스파이트의 명사는 아닌지 그래서 여기 증가하는 경쟁에도 불구하고 이 명사 있잖아 그치 그래서 B 오케이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 여러분 고수는 아주 빨리 풉니다 빨리 풀어서 7을 풀게 되는 거야 7을 언제나 토익에 임할 때 네이티브도 못하는 아주 훌륭한 일을 우리가 외국어로 배운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리가 못 풀면 외국인도 못 푼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빨리 푸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132번에 에즈가 답인데 에즈가 시험의 답으로 세 가지가 잘 나와 에즈 뒤에 주어동사 쓰고 뭐뭐이 때문에 에즈의 별도 다 있지만 주어동사 쓰고 뭐뭐이 때문에 잘 나오고요 에즈 뒤에 명사 쓰고 뭐뭐로서 잘 나오고요 에즈 동사 전화 에즈 PP 쓰고 뭐뭐 이듯이 뭐뭐 대로가 있어요 에즈 디테일드 빌로우 밑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얼마 전에도 풀었었지 그거 그치 그래서 에즈 디테일드 에즈 PP나 동사 주어 쓰고 뭐뭐로 이듯이 뭐뭐대로 그게 좀 점수값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구매의 증거로서 영수증 가지고 뭐뭐로 해라 이렇게 된 거야 구매의 증거로서 그래서 그 반품이 되면 그게 그 첨부된 그 가격표 가격표 첨부된 가격표와 함께 원래 완벽한 상태로 반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왜 구매의 증거로서 영수증하고 다 같이 반품하면 그때만 온리 그때만 교환을 해주겠다 오케이 자 133번에 음 이 사이트가 뭐야 우리 인터넷도 뭐 사이트라고 하잖아 근데 현장 부지 이런 게 사이트죠 그래서 이 제한된 이 이 비키즈 스케잇 파크라고 해서 이 가게나 어떤 뭐 시설 이거에 이것을 위한 사이트 현장이나 부지죠 이것을 위한 건설이 라이즈 라이즈가 거짓말하다 말고 놓여있다가 있어 위치되어 있다 이 뮤지엄하고 이스트리버 가운데 그 건설이 놓여있다 이상하잖아 인플로메터는 실행이 놓여있다 리소스 리소스 자원 재원 이런 것도 있고 수단이라는 것도 있는데 수단이 놓여있다 다 이상하잖아 사이트 부지 이 그 비키즈 스케잇 파크가 들어설 그 부지가 여기에 위치되어 있다 좋아요 여러가지 훌륭한 문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134번에 보니까 134번에 퀄러피케이션 쭉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봐봐 엔드가 보이지 엔드 벗 오아는 양접히 유사한 형태가 답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앞에가 당신의 백그라운드 배경과 your 당신의 퀄러피케이션 자격요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신의 배경과 당신의 자격요건 1초 엔드 보드와 양옆에 그 양옆에만 보고 찾을 수 있고 이거 어형 문제라고 했지 퀄러피의 형태를 조금씩 바꿔놓은 그런 것들 그 앞뒤만 보고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퀄러피 뒤에 전세사 뭐 잘 쓴다고 퀄러피 포 뭔 말 자격이 있다 퀄러피 포 오케이 자 그럼 다음 145번에 아까 그 뭐 설명하면서 감정 얘기했었죠 내 슬프다 화나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렇게 할 때 이 슬프다 화나다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감정이니까 감정 꼭 사람 피피 I am excited I am interested 이렇게 I am pleased 저 기뻐요 플리즈가 기쁘게 하다가 있어 물론 아까처럼 플리즈 다음에 동사 운영 쓰는 경우도 있어 플리즈 고 근데 플리즈가 기쁘게 하다가 있어서 이 필리 비 워즈 플리즈드 기뻤습니다 이렇게 써야죠 플레젠트 플리즈는 3으로 쓴다 오케이 그리고 플리즈드 투 쓸 수 있고 모을 수 있다고 위드나 됐을 수 있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136번에 음 이게 만약에 위치가 관계되면서 라면 됐도 답이에요 위치 들어갈 수 있는데 됐을 쓸 수 있잖아 그치 앞에 전지사나 컴마가 있으면 됐은 못 쓰지만 그게 아니잖아 얘는 그 위치가 관계되면서 라면 됐도 답이니까 관계되면서 아니야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의문사예요 우리 관계되면서 다 끝나고 의문사 했었지 이 의문사가 또 허를 확 찔러서 이게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 이 쉬운 걸 또 틀린다고 관계되명사 말고 후가 누구 위치가 어느 이렇게 본래의 뜻으로 두 글자 이상 해석되는 거 그런 거 의문사죠 그래서 결정하다 위치 컴퓨터 프로세스 어떤 컴퓨터 절차 과정들이 have priorities 우선권을 갖는지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의 여러 가지 실행을 했을 때 그런 것들 중에 뭐가 먼저 그 어떤 과정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 조정할 수 있다고 이 컴퓨터 자체에서 그래서 여기 위치 어느 컴퓨터 과정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느야죠 의문사 오케이 그 다음 137번에 그 여러분이 모르는 시퀀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퀀스 시퀀스는 이 너무 힘든 단어니까 걔네들이 그 뒤쪽에 134번 이후에 어려운 단어들을 줘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틀리게 만듭니다 토익은 상대평가니까 이 어려운 단어일수록 점수를 많이 주는 거야 그래서 시퀀스가 그 순서 차례니까 여기에 그 그날의 활동들의 순서 차례 이런 것들을 그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진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일정이 있다 매일매일의 일정이 있는데 거기 사진으로 이렇게 뭐 할 거고 뭐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정이라고 그래서 이만큼이 다해서 일정을 꾸며요 이러이러한 일정이 워드비 포스트 붙여져 있을 겁니다 게시판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퀀스가 좀 힘든 마련 순서 차례 그 다음 138번에 available 답으로 잘 나와요 사람에 써도 되고 사물에 써도 돼요 끝부분에 여러분의 희망을 주는 거야 내일 이런 건 뭐 수도 없이 나올 거야 내일 아 내일이란다 내일이 아니고 여러분 이번 달 시험장에 가면 이런 게 수도 없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 연습이 없어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available은 사람 사물에 다 쓸 수 있다 이 사람이 이 조엔이라는 사람이 존 존 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런던 오피스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D 오케이 사람 사물 다 써 available 보통 사물 했으니까 이용 가능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거기 있어서 뭐뭐 해줄 수 있어요 이 정도 의미입니다 자 139번 맞죠 이제 오케이 음 139번에 문장 맨 앞에 있는 거 콧마를 봐야 돼요 그럼 콧마 전까지 명사밖에 없지 그럼 얘 안 돼 아까 뒤에 주호동사 온다 그랬지 얘 주호동사 온다 그랬지 안 돼 그럼 확률은 벌써 50%야 그러면 얘는 왜 안 돼 therefore는 의미 자체가 그럼으로야 그럼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저는 너무 그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럼으로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101번부터 140번 파트 5에는 문 뒤에 쓰면 안 돼 문장 맨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트 6에는 나올 수 있지만 답으로 파트 5에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안 돼 그럼 제끼고 그럼 100% 예 그 사람의 계약에 따라서 또는 따르면 오케이 얼마나 빨리 푸는 거야 고소하수의 차이 문자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 140번 딱 보니까 여기 그 비즈니스 아워드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그 2아워드 3아워드 이렇게 하면 그러면 4를 쓰죠 숫자가 있거나 숫자가 없어도 이렇게 숫자 지워버리고 그냥 4아워드 수 시간 동안 이렇게 막연한 시간이나 숫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4를 써요 근데 여기는 비즈니스 아워드 근무시간 비즈니스 아워드 워킹 아워드 오피스 아워드 그런 게 근무시간 이렇게 정해질 때는 줄잉을 써야 돼요 만약에 1년 동안 내가 뭐 뭐 했다 그러면 for one year 그때 for 써야 돼요 근데 그 수많은 것 중에 그냥 한 1년이야 그냥 막연한 그게 for a year 1년 동안 또는 for one year 근데 우리가 새로 사업을 시작한 그 해라면 during the year 이렇게 뭐 그 우리가 새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그 달 한 달 동안 during the month 이렇게 정해질 때는 during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2 hours 3 hours 라고 4를 써야 되지만 정해진 거에는 during을 써서 during business hours office hours working hour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년 4년 2년 2년 3년 3년 4년 3년 2년 4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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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